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발화 논란으로 계열사인 삼성 SDI가 고비를 맞았습니다. 갤럭시 노트7의 폭발 원인으로 삼성 SDI 배터리가 지목되면서 하반기 대규모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윤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잇단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배터리 분리막에 생긴 결함으로 양극과 음극이 만나 과열되면서 발화한 겁니다. 100만 대 중에 24대가 불량인 수준이며 원인 분석 결과 배터리 셀 자체 이슈로 확인되었습니다. 갤럭시 노트7에는 삼성 SDI 배터리와 중국 ATL 배터리가 7대 3 비율로 공급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는 문제가 된 배터리가 어느 제품인지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계열사인 삼성 SDI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고 이후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제3의 다른 배터리 업체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부족한 배터리 공급량을 채운다는 방침입니다. 갤럭시 노트7의 다량의 소형 배터리를 납품해오던 삼성 SDI는 하반기 실적 부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배터리 사업이 삼성 SDI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다 그중에서도 소형 배터리는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중대형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는 중국 당국 인증 심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삼성 SDI가 2분기 영업 손실 532억 원을 기록하며 1분기에 비해 적자 규모를 줄였지만 3분기에 다시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불량 제품에 대한 손실 처리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소형 배터리 납품 재개 시점도 불명확한 상황. 삼성 SDI는 이미 생산해놓은 배터리 수량이나 향후 재고 손실 처리 등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